장난감들입니다. 저의 봄차 꼴신뉴스 환영합니다. 오늘 만나면 보냈냐 바로 자 바비 인형 장난감들입니다. 한번 보도록 할까요? 자 바비 자 바비에 뭐가 있을까요? 어... 헤어플라이도 있고 빅돌도 있어요. 큽니다. 부채인형도 있고요. 스타일도 체인될 수 있어요. 여기는 바비가 아주 예쁘게 나와있네요. 우와 역시 바비는 정말 예뻐요. 여기는 슈퍼스타 바비도 있고 피크닉 하우스도 있습니다. 바비 여기 할인하고 있네요. 다둥이 할인하고 있네요. 우와 웨딩 세트도 있고요. 예쁘네요. 자 신부 바비도 있고 우와 예쁘다. 리틀 요정 바비도 있고 신부들도 있습니다. 우와 부플레 우와 예쁩니다. 여기는 바비는 아니고 어... 긴긴족이네요. 바비 어... 모델도 있고 인어공주도 있어요. 여기는 바비 룩도 있고요. 아 예쁜거. 스타일바비 드레스 바비 바비 남자친구들도 있고요. 캔 패션볼도 있습니다. 여기는 바레리나 바비도 있고요. 우와 정말 예쁘게 잘 만들어요. 자 바비의 핑코짱도 있고 옷이나 악세사리도 있습니다. 자 미니돌도 있어요. 여기 또 있네요. 자 글램하우스 세트 여기는 말리부 풀세트도 있었습니다. 자 이것은 자 롯데마트 수원 권선정입니다. 자 필요하신 분 이쪽 오셔서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. 빠이빠이 빠이빠이 profile . 감사합니다.